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광진구에 새로 들어오는 하이엔드 하이엔드 위에 초하이퍼엔드 아파트 포제스 안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1위 디벨로퍼인 MDM이 시행을 하는 현장이고요 시공사는 DLENC입니다 옛날 광장동 한가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3개동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19개 타입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12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차별화된 점이 1층부터 한강조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도 많이 봐왔는데 한강조망이 안 나오는 호실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전세대 남양배치의 전세대 한강연구조망입니다 앞에 가릴 게 없어요 한강이랑 도보 3분 안에 1분이나 돼있는데 3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한강 산책로와도 연결되는 정말 한강을 품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부터 LCT, 해운대, 마니시티, 아이파크, 제니스 등 많이 봐왔는데요 그렇게 커튼홀 식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정말 멋지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커튼홀, 테라노에서나 보던 오피스 건물들처럼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유리처럼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실 창문에 밑에 틈이 없대요 완전 그냥 파노라마 한강교를 누리실 수 있는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 주차도 세대당 2.87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외부와 완벽 분리되어 있는 아일랜드형 프라이빗한 설계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로부터 원조 부천 입지로 유명했던 광장동 학군도 좋은 광장동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아파트며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들어섭니다 명장자리에 필수 조건을 갖춘 배산임수와 금구음수 배산임수는 들어봤는데 금구음수는 처음 들어보네요 금구음수라는 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풍수지리에서 장수와 재물을 상징하는 금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면 장수할 수 있고 불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손 대대로 아 정말 좋은 자리다 한강을 품은 찐 하이엔드 아파트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현재 갤러리는 청담동에 짓고 있고요 사전 예약하셔가지고 바로 보실 수 있게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